96점이예요. 오 대단한데? 진짜? 이거 96점이였어? 설치할 줄을 모르는구먼.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네. 어우 매우 좋습니다. 어우 너무 좋아. 진짜 심정을 말해주세요. 귀찮으시죠?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이거 봐봐 너무 웃긴데. 실용아. 저는 일단 음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킨이 있어요. 치킨은 원래 크리스마스에 치킨 먹는거에요? 그래. 아예? 아예? 그래. 그래. 지민아. 리아. 조미나. 형 형 모델해도 한쪽도 쏟았어요. 진짜? 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아. 트리와 소물리죠. 희도는? 우완이야. 우완. 우완. 오답. 컷. 정답. 정답. 성혁쌤은? lemma. 우완. 우완. 유니깐. 우완. 친구 문. 우완. 우완. 유인. 네. 네. 제일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거든요. 눈이 너무 좋고 이 하늘은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2m 1m 9 이게 2m 그렇지 거의 높긴 높아 높긴 높아 지금 이렇게 계속 보정 이렇게 누르는 거지 야 됐어 됐어 절대 안 돌아가야지 오케이 설명서가 이거 쓰면 말을 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내 팀이다 아까 이야 느낌 세 번째 세 번째 파이팅! 이거는... 네 이제 요것이... 아 나와봐 요것이 이제... 아 나와봐 설명해야 돼 요것이 트리거든요 트리? 트리! 찍히고 있는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 나와봐 내가 설명을 일단 해야 돼 이게 트리거든요 아 나와봐 찍히고 있는거죠? 이거 술 안 Roger kes이 ac antis에서는 수강